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디서든 편하겠나 김남국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주 부치려니 페이스북도 하고 했는데 하루에 몇 편씩 그렇게 글을 올릴 정도로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페이스북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밖에 나가면 익명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운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든 편하겠나 김남국 씨가 가평휴게소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을 가평휴게소에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그런 성압차 모양입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편리한 성압차를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이렇게 바람쇠로 가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배승희 변호사가 올렸는데 이거 김남국이 맞죠? 가평휴게소에서 봤다고 어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5.18 날에 어디 가는지 그리고 표정이 좋네요. 뭐 이렇게 배승희 변호사가 약간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참 지금 어려울 겁니다 상황이. 집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갈 것이고 이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대형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주변에 마치 물이 정발하듯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위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참 답답할 건데 아마 보좌관들하고 이제 바람쇠로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좀 삐딱하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호인 자료도 안 내고 사라진 김남국 이따가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호인 자료를 전혀 민주당 진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그냥 야반도조하듯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마 진상위원회 위원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별 사람 다 본다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상위원회 의원들은 한 분 빼고는 좀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이 되다. 탈당 이후에 자신이 요구한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에 약속한 호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김남국 씨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호인을 공짜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받아서 본인이 투자를 해서 호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신과 은밀히 연결된 사람들은 입만 닫아주면 이번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죠. 김남국 의원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당했고 그럼 이제 제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김남국 의혹 의혹을 조사했던 민주당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은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된다.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마 이분이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젊은 분일 겁니다. 5월 16일 날 탈당 이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 날짜가 아마 5월 17일이나 5월 18일 겁니다. 다시 한 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변명거리로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측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주로 진상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이 된 모양입니다. 탈당 이전에 가상화폐 매각 금고를 받고 당의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겠다. 그렇게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전혀 이제 이날 5월 18일 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그런 기념 행사에 이 행사에 맞추고 나서 이제 김남국 씨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금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김용민 박주민 김남국 황운하 이재정 이런 사람들을 구성되는 철음회 철음회에 또 아마 이번에 진보당의 강창인가 강성인가 하는 양반을 또 영입해가지고 전남 신안에서 1박 1간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김남국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하기가 힘들겠죠. 기자들이 덕달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야단법석을 지울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립무원 고립되어서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뭐 가평을 가든 설악산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람은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냥 분리해가지고 마음은 집에 두고 몸만 가평이나 설악을 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속이 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개 범죄에 열리된 사람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후회도 좀 될 거고 그때 내가 좀 조심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체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은 또 범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좀 경솔했던 것이죠. 뭐 이런 40억 넘는 코인 거래가 갑자기 이루지니까 거래소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검찰의 정보가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술술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방심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실책이었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립무원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도 뭐 김남국 씨는 뭐 그렇게 너무 낙심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 흐르는 물처럼 사건 사고라는 것이 다 흘러가게 되니까 40 정도면 뭘 뭐 많이 알겠습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까 무모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 자잡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본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이렇게 헤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뭐 요즘에 보면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것은 멀쩡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당황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세월을 흐르면은 어마어마한 대형사건 사건도 결국 다 잊혀지게 되니까 본인이 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발간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4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4권까지 나와 있고 그 4권은 오늘 문제가 된 그런 김남국 의원도 관련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훔쳤나라는 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월 30일 날은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라는 그런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이 널리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